두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을 지나고 있네요. 두번째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동훈 며칠 전에 윤석열하고 대담인지 독대인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자존심이 많이 긁힌 것 같죠. 어제 오늘 여러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독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독대 결과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브리핑 그냥 깨버리고 한동훈 그냥 집에 휙 가버렸습니다.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낸 겁니다. 참 애다 애 그렇죠. 아무튼 그 뒤에 이 한동훈은 자기들 사람들 모아놓고 또 저녁 급번개 모임도 하고 뭐 그 다음에는 또 최고위원회 책상에 가가지고는 또 김건희 관련된 얘기를 막 늘어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한동훈의 행동은요. 사실 불안한 마음에 표출 표상이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지가 지금 쫓겨나게 됐어. 지가 지금 아주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말기 암환자가 포기하고 그냥 드러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또 민간요법 맞게 물어봤다가 그러는 경우 많잖아요. 지금 딱 한동훈의 태도가 그러한 방식이다. 딱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꿀잼 보장 용산의 파워게임 한동훈 축출 진행 중 결국 검사위의 여사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이 지금 김건희와 파워게임에서 졌다. 그리고 조만간 그 패배의 대가로 쫓겨나게 생겼다. 그런데 한동훈은 어떻게든 안 쫓겨나가 보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상당수 언론들은 지금 한동훈이 무슨 칼 가르고 있는 것처럼 한동훈이 윤석열과 한 판 뜰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보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은요. 약속 대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그렇게 개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동훈이 정말로 개긴다면 윤석열은 바로 한동훈을 내칠 겁니다. 네. 바로 지금이 그 단계죠. 따라서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을 상대로 뭔가 하려고 덤벼들고 있다. 칼을 뽑아들었다. 이런 식의 보도는 네. 헛된 희망인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한 거죠.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동훈 윤과의 회동 이틀 만에 작심 발언. 김건희 관련 국민 요구를 해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3대 요구 플러스 특별감찰관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 참. 아니. 뭐.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 여당 내에서 반 김건희 기치를 높이 들겠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였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된 3대 요구. 그러니까 김건희 소위 말하는 한남동 7핵관. 한남동 7인방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활동 중단. 그리고 관련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수사를 받아라. 이 말이겠죠. 거기에 특별감찰관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다.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받아들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 요구가 되게 허황되게 들려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이제 완전히 팽당했다.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한테 개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들이받는다 될 것 같아? 아니요.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요. 만약에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맞상대를 하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개기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는 왜 생긴 거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약속대려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결단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개기는 사례 상황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결국 뭐? 한동훈이 쫓겨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정황은 한동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표정 한번 보실까요?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행사장에 나타난 한동훈의 표정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표정,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약간 웃음이 억지스럽고 지금 한동훈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에게 약간 비위를 맞춰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맞아보고 있는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 웃음을 짓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얼굴에 티가 나지 않나요? 그렇죠. 얼굴에 티가 날 정도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거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국힘당의 주요 당직자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비굴한 웃음을 짓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장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한동훈이 지금 매우 위급, 다급한 상황에 몰려있구나. 이 표정 보세요. 한동훈이 언제 이렇게 웃는 거 봤니? 이렇게 안 웃어요. 얘 이렇게 안 웃어요. 되게 티껍게 보지, 티껍게 웃죠. 그런데 이 태도를 보세요. 아주 약간 좀 억지스러우면서 어색한 표정, 그러면서 비불해 보이는 표정이잖아요. 왜 이런 표정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은요. 쫓겨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아는 거예요. 즉, 자기 편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어떤 언론에서는 빈손해동 한동훈 마이웨이 광폭행보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심지어 친한 세몰이를 하고 있대. 참네. 무슨 세몰이를 하는데? 세몰이면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10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세몰이를 한다고? 어린 반품할지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의 태도를 보면요. 몇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동훈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건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엮어 들어갑니다. 아니, 뭔데? 지들끼리 싸워놓고 왜 이재명 대표를 엮어 들어가는데? 지금 한동훈하고 싸운 건 윤석열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엮어 들어가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선거가 오늘 15일 날 날 건데 그 15일 날 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 한동훈의 말은 그거죠.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김건희를 치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가 판사야?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한동훈 이 새끼 이거는 툭하면 민주당을 향해서 재판부에 압력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가 하고 있잖아. 그렇죠? 얘 싹퉁바가지 없는 겁니다. 이런 새끼들은 싹 싸다구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아예 그냥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정 지어놓고 유죄가 나올 거니까 그 이전에 우리 정리해야 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 그딴 소리를 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었잖아. 윤석열하고 싸운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왜 이재명 대표를 엮어 들어가죠? 네. 이거는요. 지금 한동훈이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재명 대표를 엮는 건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재명을 밟기 위한 것이지 윤석열을 밟기 위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어필하려고 이렇게 희한한 논법을 쓴 겁니다.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죠. 뭐라고 우린 얘기합니까? 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자는 잔재주와 꼼수에만 능한 소인배 잡놈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하고 짝짝쿵 해가지고 참 오랫동안 해먹은 겁니다. 도저히 여당 대표 씩이나 될 그릇도 인물도 아니야. 그런데 새치 혓바닥과 그 희한한 궤변 잔머리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온 국민을 속인 거죠. 아니, 이 찍들은 일부러 속아준 거지 속고 싶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잔재주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쪼잔한 인물이며 큰 폭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아니, 국가 운영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잔재주를 부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새치 혓바닥으로 속이려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지도자쯤 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지 같은 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동훈의 비중계에 뭐가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하면 딱 떠오르는 정책이 뭡니까? 예, 기본소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역화폐. 그죠? 딱 그거 떠오르잖아. 한동훈은 뭐가 떠오르는데? 안 떠올라? 그런 거 없어. 한동훈은 그냥 깐족된 거, 나불된 것밖에 없어요. 정책이 뭐가 있는데 한동훈한테? 참, 웃기는 새끼. 그나마 검찰했다고 공정 이런 거 가지고 더불어댔는데 김건희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공정이고 나발이고 다 헛방이라는 게 왜 다 드러났잖아요. 국민들을 얼마나 속여왔는지.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의 소인배, 서울대 출신의 사기꾼이 국민들 앞에서 장난질을 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들이 아닌가 싶어요. 나 참, 이런 면에서 참,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최강욱 의원이 그러잖아. 서울대 없애버려야 된다고. 본인도 서울 출신이면서. 아무튼 지금 한동훈은 특별감찰관 제도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 봤습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었어. 3대 요구, 김건희 관련 3대 요구 플러스 특별감찰관 이걸 제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반대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을 뭐다?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요. 박근혜 때 만들어 놓은 거죠. 즉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고위관계자들을 감찰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특별감찰관이에요.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 지금까지 한 사람만 임명되고 그 뒤로 상설특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공수처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폐지가 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바득바득 되살려가지고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서도 김건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말고 김건희 특검과 비슷한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특별감찰관이라고 만든 거죠.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런 한동훈의 꼼수에 바로 제동을 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추경호입니다. 추경호가 당장 뭐라고 합니까? 야 특별감찰관이고 나발이고 헛소리하지마. 그거 국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고 국회에서 다루는 사안은 나. 즉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오바하지마 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걸 뭘 말한다? 예. 추경호가 한동훈한테 꼽을 준 거야. 지금 한동훈은 특별감찰관에 승부를 걸고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의 행보에 특별감찰관을 만들려는 행보에 첫 번째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추경호지. 결국에 지금 한동훈은 뭔가 승부를 걸려면 첫 번째는 누구부터 넘어야 된다? 추경호부터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가 만만치 않거든? 추경호도 깐족되는 걸로 치면 한동훈 저리 가라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하고 맞붙어야 되는 한동훈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은 어디 갔다? 범어사를 갔어. 동훈이 니가 떠들든가 말든가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 이 좌고 우면은 저 새끼 저 검사할 때부터 맨날 나온 얘기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내 업이라 생각하고 쭉 밀고 나가겠다. 이것도 검사들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힘든 상황은 업보로 생각하고 자고 우면을 하지 않고 일하겠다. 이거 검사들 말로 얼투해요. 여전히 윤석열은 검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검사의 언행조차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표현력이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검사들이 떠버렸던 얘기를 다시 재활용하고만 있는 겁니다. 딱 수준이 그건 거지. 지금 윤석열은 돌 맞겠다. 범어사를 찾아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국힘당 니들 나 안 버릴 거지? 나 잘못하면 돌 맞는데? 나 잘못하면 돌 맞는데 국힘당 니들 나 이렇게 버려둘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다? 예. 홍준표가 회동을 해요. 아니 홍준표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지냈다고 갑자기 홍준표랑 막 회동을 한대.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정도 홍준표와 만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홍준표가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상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뭡니까? 한동훈하고 독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뭐부터 했어요? 추경호 불러서 저녁 먹어요. 한동훈은 그 제로 콜라 먹여놓고 추경호 바로 불러서 밥 먹이잖아. 그리고 윤석열한테 밥 얻어먹은 추경호는 바로 다음 날 한동훈을 꼽을 줬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남쪽 지방 내려갔다가 대구 가는 김에 홍준표랑 또 회동을 한대. 한동훈과 대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너야 떠버려 너 이제 나가는 거야 너 나가리야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추경호 홍준표. 예 그래서 그럴까요? 한동훈에 대한 발언 수위를 바짝 올려버렸어요. 뭐 이유가 딱 나오는 거지. 한동훈하고 추경호만 아니 추경호하고 홍준표만 그런가? 아니요? 예 지금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을 향해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 비판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대신에 지금 뭐 갈등만 고조시키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야 한동훈 너 정말 아마추어다 너 정말 엉터리야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너 개파 보스냐 리더십 대신 갈등만 불러일으키냐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솔직히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다 그래도 당대표가 왔는데 제로콜라가 뭐냐. 그리고 태도부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대우하는데 어느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좋게 얘기를 하겠어. 자기 편 끌어보아가지고 야 우리 맞짱들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또 시비를 건다. 뭡니까? 한동훈을 딱 겨냥해 놓고 한동훈 하나 딱 놓고 뭐 추경호든 홍준표든 기타 등등 다른 누구든 장재원이든 권성동이든 얘네들이 융단폭격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그동안 조용했던 김태흠인가요? 김태흠 충남지사 하던 사람 이 사람도 갑자기 막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을 지금 또 제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뭐 항의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 공개하면서 야 정말 큰일 났어 쯧쯧쯧쯧 뭐 이런 발언까지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동훈 하나를 놓고 국힘당 재반 모든 세력들이 융단폭격 한동훈 하나 놓고 지금 모다구리 몰매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한동훈이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견뎌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쪽에서 꺼내놓은 논리가 뭐다? 한동훈이가 배신했다.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꺼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괜히 이재명 대표를 물고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봤자 여전히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거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국힘당 안팎에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아가는 배신자 프레임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힘당 앞에서 이런 집회가 열렸어요. 배신자 한동훈 사퇴하라. 배신자 한동훈 사퇴하라. 아예 국힘당 앞에서 이런 시위까지 열립니다. 한동훈은 지가 어떻게든 간에 배신자 프레임이 안 빠지려고 이런 저런 꼼수 썼지만 안 먹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온다? 한동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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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당할 때 있었던 일이랑 비슷한 짓을 해. 결국 뭐다? 한동훈이 따라가면 결국에 윤석열도 탄핵 당하는 거야. 즉 박근혜 탄핵 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한동훈 때문에 일어날 거야. 따라서 한동훈은 뭐 배신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뭐 요약하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동훈이 이제 끝났다야. 한동훈 지는 어떻게든 간에 살아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파 자기 세력들을 뭐 끌어모아서 힘자랑도 하고 세력 과시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미 밀리고 있어요. 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검찰에서 세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 쿠데타 정권이 군사 정권 내부에서 권력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군부의 지지를 잃어버리면은 군사 정권 내에서는 힘을 잃죠. 만약에 노태우하고 전대환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런데 군부가 노태우는 지지하지 않는다. 전두환만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노태우는 힘을 잃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가 똑같아요. 지금 한동훈은요. 검찰 내에서 세력을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죠. 따라서 검찰에서 지지 세력을 얻지 못하면은 권력이 없어요. 쓸 수 있는 힘이 없어. 검찰이 지금 이미 한동훈한테 등을 돌렸어. 지금 검찰 내에 한동훈이 이빨을 꽂아넣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한동훈을 찾아보지도 않고 한동훈이 뭔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쫓겨났어. 쫓겨났거나 지금 어디 법무연수원 이런 데 처박혀 있어. 설령 한동훈하고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들 쉬쉬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야. 즉 한동훈은 더 이상 검찰 내에서 권력 세력 상실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게다가 국회 내에 지 세력이 있어? 아니요. 국회 내에 한동훈 지 세력 없어요. 누구도 내 편 누구도 내 편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오늘 뭐 찌라시 동거에 보니까 유용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한동훈 편이다. 주진우도 한동훈 편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동훈 편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즉 국회 내에서도 한동훈은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 정권인데 검찰의 지지를 상실하고 그나마 국회에는 자기 세력도 없고 그러면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밀리는 수밖에 없죠.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세력은 더 많이 이탈하고 한 번 이탈한 세력은 결국에는 공중분해됩니다. 지금 얘는 공중분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밀리고 있어. 끝났어 얘. 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직계 한동훈의 친위부대라고 하는 도곡동 7인방 이 도곡동 7인방이면 움직일 수 있나? 아니요. 도곡동 7인방의 상당수는 국회에 진출을 못했어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방송 출연하면서 떠버리는 그런 애들인 거예요. 종편 패널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 도곡동 7인방의 상당수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기껏해야 언론 플레이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껏하는 게 언론 플레이밖에 없는 거야. 윤석열이는 차곡차곡 한동훈을 포위하고 있는데 지는 기껏해서 깽과리만 치고 있는 거죠. 뭐 어찌되든 상관없어. 우리로서는 싸워. 둘이 싸우면 우리는 좋아. 이왕이면 한동훈이 더 잘 싸워가지고 윤석열이 힘을 더 빼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윤석열 끌어내리기도 수월할 거 아니야.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힘을 빼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끌어내리는 게 수월하죠. 그렇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4분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지들끼리